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덩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들어안고선 없을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맘조차 비워둘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덩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들어안고선 없을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맘조차 비워둘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살아가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살아가는 의미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만 사랑에 빠지면 이 사랑을 위해서 나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랑을 위해서 나 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랑을 위해서 나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입니다 люс 뱅 뱅